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당에서 보건증 급할 때 가면 됩니다. 근데 25,000원 내야 돼요. 안녕하세요. 보건증 찾으러 왔는데요. 5,000원 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건증을 이렇게 찾고 왔습니다. 찾고 왔어요. 사본이랑 인사과에다가 준비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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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증명서 학력증명서랑 입사지원서에 들어있는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명서 급여임금통장 사본 보건증 사본 이렇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총 6가지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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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좋 유튜브 Perfect upid 끝 계속 csak 자 손 아 이제 그만 사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형을 그만 사야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여기도 있거든요. 내일이 첫 출근이라 가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래서 What's in my 첫 출근 백입니다. 제목은. 텀블러. 이거는 스타벅스 봄 에디션으로 나온 텀블러예요. 텀블러를 하나 챙겨주세요. 필통. 그리고 핸드크림. 이거는 글로시 핸드크림인데 친한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휴지. 그리고 양치컵을 챙겼어요. 양치해야죠. 양치컵과 칫솔 챙겼고요. 그리고 케이블. 제가 아이폰은 8핀이고 아이패드는 C타입이어서 다이소가서 아까 샀어요. 계속 보였다는 이 노트. 메모할 공책을 하나 챙깁니다. 메모지. 이렇게 챙겼습니다. 짠. 이렇게가 첫 출근 준비물.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아이패드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빠가 내일 첫 출근한다고. 이직 간다고. 꽃을 줬어요. 새로이. 재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밤 11시 반인데. 꽃을 어디서.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잖아. 다사람이 너무 예쁘지만 잘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출근을 잘해보고 갈게요. 오늘의 오노티디.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할게요. 밑에는 가방은 이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자다. 이제 반참을 자다가. 꽃은 어제꺼 빼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쁜거지? 얼음을 좀 넣으면 좋다고 해서 오래간대에서 설명돼 얼음 넣어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